각자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 할래? 그 여자, 봤죠? 16층이 어딨어? 저 골석 최씨가 실종된 것 같아서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실화야 403호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본다는데 가다가도 똑같은 줄 알았나와 직장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서 바로 귀신이 있다거든 실례합니다 아무도 없는 거 맞죠? 뭐야 이거 눈치면 눈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